찬미예수님 저 멀리 따뜻한 남쪽 지방 마산에서 올라온 최봉은 야구부 신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금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평화방송국에서 미사와 강론을 하게 해준 우리 사장 조정래 신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전국에서 이 미사를 보고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며 동시에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주님이면서 죄도 없으신 분이 요로당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는 하느님 백성의 표시가 할래였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례가 하느님 자녀가 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서 3년간의 공생활을 세례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례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사를 받으면서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는 오늘 주님 세례 대축일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연중 시기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부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과 딸이 되어서 늘 행구하게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마상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이성훈 베드루가 중국 북경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1784년에 기후하여 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성교사들의 성교에 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성교사가 파견되고 성교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천주교회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47년 만인 1831년 중국 북경교구에서 분리되어 우리나라의 조선교구가 설정되었습니다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1981년 여의도 광장에서 200주년 행사를 하기 전에 크게 우리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후 1911년 조선교구에서 대구교구가 분리되고 46년 후 1957년에서는 대구교구에서 부산교구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 1966년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밀양시를 제외한 농어촌 중심의 서부경남 지방을 부산에서 분리하여 마상교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소신학교 중학생 1학년 때인 꼭 55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그때 초대 교구장으로 당시 가톨릭 신문사 사장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신부가 주교로 되어 부임하셨습니다 당시 마상교구 교세는 본당 21개, 신부 25명, 신자 2만 8천명이었습니다 농촌과 어촌 지역의 교구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구가 설정된 큰 기쁨 속에서 주교님과 함께 걸음마 단계를 받으며 교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상교구장으로 오신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 당시 가장 젊은 주교였던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님이 서울 교구장으로 발령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눈물 속에서 교구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든 마산을 떠나 서울로 가셔야 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구와 마상교구는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뒤 제2대 마상교구장에는 장병화 요셉 주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사목 환경 속에서 주교님과 마상교구는 외국의 도움을 청하에만 했습니다 다방면의 노력 끝에 1971년 750년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 그라처 교구와 자매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 교구청은 오스트리아 자매교구의 도움을 받아 설정 8년 후인 1971년도에 지어졌습니다 3년 후 1977년도에 마산에 있는 성지여자중고등학교와 거제에 있는 해성중고등학교가 합해져서 학교법인 성지학원으로 설립이 됩니다 학교법인 성지학원을 설립하다 보니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산교구청을 학교법인 성지학원 재산으로 기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산교구는 해마다 7천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그 근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산교구는 안타깝게도 전국 16개 교구 중에서 자기 교구청이 없는 세빵살이 하는 교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제가 작년 1월 달에 마산교구 총대리로 왔는데 저도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부님들과 신자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는 마산교구 설정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전부터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교구청을 신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위치와 풍경이 너무나도 좋은 마산국군 통합병원이 있었던 땅 4만 2천평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근무를 리모델링 하느냐 아니면 신축하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여오다가 신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2018년 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 우리나라 전통 형식인 서원 건축 형태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교구청과 사재관 순요원을 내년 10월에 준공할 목적으로 지난 6월 19일에 기공식을 하여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1977년 12월에 사재로 섭품되었으니까 딱 지금이 44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목일선에서 떠나야 할 처지인데도 작년 1월에 교구청의 분류와 총대리와 사무처장 일을 하면서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는 부지 매입금을 제외하고 200억 원입니다 그것은 18만 교구 신자들의 1년치 교무금과 170명 신부들에게 주어진 할당금 그리고 교회 사도직단체와 기관들의 기부금 또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117억이 모여졌습니다 아직도 83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구의 숙원사업이며 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사업이기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많은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평화방송사장 조정래 신부님이 저를 불러서 이 미사와 강론을 하게 한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내년에 교구청이 완공되면 2023년 1월에 원로 사목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교구청이 없어 새빵살이하는 마산교구가 이제 자기 교구청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많이 펼쳐주실 것을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산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미사 중에 기도하고 또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면서 늘 행복한 삶 되시길 간절히 받합니다 감사합니다